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수호 이재명 수호하니까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수호가 떠오르네. 장외 집회 민주당의 장외 집회 소식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재명 씨고 검사 독재 규탄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량구 출신이죠. 박홍건 원내대표 이분이 고민정 광진구을 이분은 이름을 모이겠습니다. 이분은 서영교시 정청내 마포구입니다. 이게 다 선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을 원하면 몇 표 정도 표를 이동시켜 이제 다 내가 공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씨가 이제 이렇게 서 가지고 제목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검찰 독재 여기 보니까 김두관 씨가 나와 계시고 뜨던 참 답답했기는 답답했는 모양입니다. 6년 만에 거리로 나간 민주당 민주당 6년 만에 거리로 이재명 나를 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 6년 만에 장외 집회 예당 민주당 방탄장애 투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상황을 잘 정리한 그런 사슬이 조선일보 일면 사슬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벌렸던 그런 방탄 집회들에서 당신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사건들이 그 정도인데 참 이걸 방탄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유체계를 갖고 있다. 보면은 이번 집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위원은 어떤 명분도 잡기 힘들다.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모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리를 참 잘해놨네. 지금 민주당 형태에는 조국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 지금 이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옛날 이야기 들어가면 2017년도 여러분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무슨 정의감이 뛰어나가지고 문석열 정부에서 문정권 하에서 조국 수사를 나섰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조선중앙동화가 여러분들 너무나 집요하게 조국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본인이 명성을 많이 얻었지만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의감이 뛰어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검찰 전형적인 검사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고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고 상당히 뭐죠 정치검사로의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는 분 아닙니까 사실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상황도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또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이 때립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한 언론이 여러분들 파고들었으면 그것을 짓누를 수가 있겠지만 모든 언론들이 다 파고 드니까 그럼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조국 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전부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딱한 심정도 이해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밖에 처신할 수 없는가 한마디로 이재명을 먼저 방탄하기 위한 그런 지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